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학 첫 번째, 2차 실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실무에는 우리가 뭐예요? 보기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우리가 단답형으로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 보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요령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문제 시험지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설명하시오 또는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 줄로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주의 거져 있고요. 그 한 줄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답형, 서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 서술형에 쓰실 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문장을 통째로 다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출제자가 내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 그렇죠. 핵심 단어를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핵심 단어 위주로 또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오신다면 2차 서술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 자신감을 갖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상담의 이해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쌍가로 1번에 보시면 직업 상담의 의의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애 진로 과정 중 직업의 선택과 준비, 직업 생활과 적응, 은퇴 등 생애 진로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을 말한다.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행동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심리 상태에서 심리 상태를 통해서 행동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 행동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이 행동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데 이 심리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심리적인 상태. 이런 문제들이 행동에 반영될 수가 있는데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로 나눠지냐면 부적응 행동. 뭐예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심리작용에 의한 문제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자신감도 없고 강박적이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요. 이런 것들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한다고요. 반면에 그 사람이 개인 자신감도 있고 의사결정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직업 상담은요. 뭐예요?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적응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직업 상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진로 선택적인 부분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라이프 이슈들을 대하게 됩니다. 라이프 이슈.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건 뭐예요? 먼저 우리는 진학을 해야겠죠. 그래서 진학에 대한 상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갈까? 어느 대학교 갈까? 그렇죠? 그런 상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예요? 그렇죠? 직업 선택에 대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응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업을,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는요. 그렇죠. 직장 적응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그 다음에 이직, 이직과 전직에 대한 것들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은퇴. 그리고 은퇴 후. 결국에 뭐예요? 생애예요. 생애. 생애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적응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심리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좀 심각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 정신분열 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임상심리학자가 아니라 직업 상담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이 적응 행동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렇죠. 합리적, 합리적.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직업 상담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타당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게 뭐다? 적응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선생님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직업 상담의 목적 자, 좀 오래됐지만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요.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있고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부터 쓰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변, 문제는 정신, 의사, 효율성, 향상 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는 키워드예요. 우리 선생님들 키워드 두 문자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에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뭐예요? 변, 변화, 변화. 뭐, 무슨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겠죠.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 왜요? 이 문제라는 건 심리적인 부분에서 생겨난 거죠. 그죠? 개인의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증진. 그 다음에 의사,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은 우리 상담학 시간에 지겹게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효율성.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의사결정도 잘하니까 뭐예요? 효율성이 항상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선생님 다 좋은데. 이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줄인데 이거 단어 하나만 쓰고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럴 때 뭘, 뭐예요? 영어, 영어에서 뭐 이제 삼형식, 사형식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건 알잖아요. 주어 들어가고, 목적어 들어가고, 서술어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 들어가는 게 여기에 뭐예요? 개인은 또는 인간은. 아셨죠? 이런 건 자동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를 촉진한다. 도와준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둘 다 기출됐던 건데, 아주 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교재는 담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 선생님도 문제고,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잠, 명, 이수하면, 의사, 직업, 성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잠정적인 진로 설정을 돕도록 해주는 거예요. 잠정적인 진로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명확히, 명확히 해주는데, 명확히 한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직업 목표를 말해요.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는 이해예요. 뭐에 대한 이해? 그렇죠.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수립, 우리가 수립할 땐 뭐라고 해요? 목표를 수립한다라기보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직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겹죠? 계속 나와요. 의사결정. 그 다음에 직업은요. 직업의식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든, 확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성숙한, 성숙한.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직업의식을, 성숙한 직업의식을 갖게 되고요. 계획도 갖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능력 향상을, 그죠? 철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성숙도하고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성숙하구나, 참 어른스럽구나,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상담하고 직업 상담하고 좀 구분하시고요. 이러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 4번 있으시죠? 4번. 크라이스트의 직업 상담의 목적 3가지 있죠? 3가지. 그거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크라이스트의 직업 상담의 목적은 목적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자,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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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잔명의수하면 의사직업 성장하는데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요. 뭐 직업의 선택, 의사결정기술, 개인의 능력고향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 안 쓰시고 뒷부분만 쓰셔도 돼요. 뒷부분만 쓰셔도 맞는 걸로 정답으로 체크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결정형인 거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넣어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키워드를 그냥 무적정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세요. 문장을 이 키워드로 스토리텔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어떤 학자라든지 이론가의 명칭이 나와서 주장된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적정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릴게요. 변문제. 변문제 보면 뭐예요? 변비, 변비. 그렇죠. 변비 문제. 변비 문제는 변비 문제는 소화기과 가면 안 돼요. 소화기과 가서 했는데 안 나아요. 오히려 이게 정신문제더라. 스트레스 문제더라. 그래서 변문제는 정신과에 갔더니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오히려 효율성이 향상되더라. 아셨죠? 웃으면서 암기는 웃으면서 재밌게. 자, 잔면과목을 잔면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직업이 성장했네. 잔면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직업이 성장하네. 아셨죠? 그 다음에 크라이스만 보면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는 이제 명문가자인데요. 이 친구가 의대에서 명의사로 성장했네. 명의사로 성장했네. 이렇게 하시면 암기향도 줄이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이 기술해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암기는 효율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정답은 명확하게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가 있죠?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표나 목적이나 용도나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또 구분해가 같이 이건 목적이고 이건 목표고 막 구분하시는 선생님들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지 마시고 같은 개념이구나 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자, 항상 이해하는 건 뭐예요? 어렵게 이해하지 마세요. 나의 상식과 나의 쉬운 용어로 이해를 하시고 개념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결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기술하고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 이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 예, 처결 판관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판관포청천인데 기즈버스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포청천한테 빨리 처결하여라 판결하여라 그랬더니 판관포청천이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얘는 뭐예요? 예언과 발달 그 다음에 처는 처치와 자극을 말해요. 결은요. 결함과 유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외울 게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언과 발달인데 예언과 발달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너 너무 강의를 잘해. 너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 되겠다. 너 너무 얘기를 잘 들어줘. 고민을 잘 들어줘. 너 나중에 크면 상당가로 성공하겠다. 그렇죠. 예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발달하고 직업을 선택하죠. 자, 개념은 쉽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갖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니까 뭐예요. 무얼 가지고 예언해요? 너 잘한다. 너의 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개인의 주어는 항상 들어가요. 이거 지울게요. 주어센. 개인의 특성이죠. 특성. 그럼 특성하면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적고 말씀드릴게요. 특성을 통해 예언하고요. 그저 특성을 통해 예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로 성공을 얘기하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예언. 예언. 아, 발달을 여기다가 써줬어야죠. 발달. 발달.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고 특성을 통해서 발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특성을 탐색하는 거죠. 발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탐색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쉽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 필기강의 때도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업인의 감은 공식 들어가야 돼요. 직업인의 공식 그죠. 자, 직업인의 공식 있어요. 직업인의 감은 있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흥미 만약 김직업 치면 김흥미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적성이 김적성이 삼 성격이 그 다음에 가치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2차 주관색 쓸 땐 뭐예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통해 발달을 보고 아셨죠? 그리고 미래의 성공적 진로를 예언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나중에 제가 이게 이거 이론강이 끝나고 실제로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치와 자극이 있어요. 처치 자, 처치는 뭘 처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문제 앞에 제가 기본 개념 설명드린 거 다 나오죠. 계속 문제 의사결정 행동 그죠? 그래서 문제를 처치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면 자극해야 되는데 어떤 자극이요? 기술과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촉진하고 자극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직업을 종사 어떤 직업을 종사할 때는 그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뭐예요? 그렇죠. 자신의 장점이 잘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능은 뭐예요? 직업적 성공을 얘기하는 거고 결함은 결함이 있거나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직업에 종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함은요. 결함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능은요. 유능은 그렇죠.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교재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제가 여기 옆에 암기 팁 해드렸어요. 내담자 내담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똥글뱅이 쳐주시고요. 상담사는 자아의 편견에서 자아 똥글뱅이 자아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내담자를 보게 되면 저 사람 취업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담사는 동정심과 분리된 객관적 똥글뱅이 제가 동정하되 내담자가 어떤 문제나 공경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객관적인 통찰력을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사는 뭐예요? 도덕 동글뱅이 도덕 도덕적인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 윤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자객이 내자객이 옆에 제가 했어요. 도덕적이다. 내자객은 도덕적이다. 나한테 자객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딱 보내는 자객인데 도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직업상담의 과정 자 이건 이 공부하시는 분을 다 똑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관진목계평 그래서 앞에만 따고요. 자 관계형성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뭐 그렇죠. 공간과 라포가 형상이 되어야겠죠. 이 라포라는 거는 친밀감과 뭐가요? 신뢰감 두 가지가 있을 때 라포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단하면 뭐예요? 심리검사 이게 나오셔야 돼요. 키워드 심리검사 심리검사를 통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자료라든지 뭐 여러가지 참고해서 하겠지만 심리검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내담자를 측정한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당연히 상담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자가요. 중재 처치 상담 등 이런 개입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업상담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우리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키워드로 기술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잡기 자 넣어볼까요? 선생님 넣어볼까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선생님이 넣어야 되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는요 쓰시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키워드다. 자 기즈버스의 직업상담 목표 뭐라고요? 판관포 청철한테 음 예 처결하여라 예 처결하겠습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라 그랬더니 예 처결했습니다. 처결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자극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이죠. 유능 자 주어 개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무엇을요? 무엇을 특성이니까 특성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뒤로 좀 넣어도 될까요? 네 넣어도 되겠죠. 개인의 흥미 적성 등의 특성을 특성을 적성 등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냥 나는 AI야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달 외울 거야. 근데요 나중에 그렇게 외우시다 보면 이 답안하고 이 답안하고 헷갈려서요 혼돈돼서요 오히려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키워드만 잡고 쓰시는 연습을 다 속하셔야 돼요. 다시 키워드 잡고 문장화 키워드 잡고 문장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탐색하고 뭐예요? 미래의 진로를 예언한다. 발달을 보고 진로를 예언한다. 아셨죠? 자 뭐예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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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문제라고 해도 되고 개인의 문제라고 해도 되고 처치와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자극한다. 쓰시면 되겠죠. 자 결함과 유능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결함을 뭐요? 극복해야죠. 그리고 유능을 개발한다. 자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크라이스트의 직업상대 목적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는 뭐라고요? 명의사로 명의사로 성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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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사로 성장했네 개인의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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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해요. 직업 목표죠.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고향 성장과 능력을 재고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직업상담사의 자질 자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는 내자객이 내자객이 뭐라고요? 도덕적이네 그죠? 내자객이 내자객이 도덕적이네 도덕적이네 누구 상담사는 누구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자 여기서 이 상담자는 뭐예요? 다 주어예요. 이만큼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셨죠?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의 편견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통찰력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에 5단계를 쓰시오. 최근 기출됐는데요. 2009년도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좀 기출기간 좀 지났는데 그래도 5년에서 6년을 한 최근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관 진 목 개 평 그래서 관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개입 평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관계 형성은 키워드가 뭐예요? 상담자 간 신뢰감의 신뢰감의 뭐예요? 라포죠. 라포 라포와 그리고 상호 존중적인 상호 존중적인 수용적 분위기죠. 수용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기서 하나 라포라는 거는 신뢰감도 포함되지만 우리 멋도 포함된다. 친근감도 포함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 그대로 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키워드대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암기하실 수 있고 우리 문제도 잘 답변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미 측정은요. 표준화된 나오면 뭐라고요? 그렇죠. 검사 도구 검사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검사만으로는 하지 않지만 심리검사가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심리검사 늘면 답이라고요. 그렇죠.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한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등을 내담자의 특성 등을 냈는데 개인적 특성 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내담자 직업인의 가문 직업인의 가문인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실제로 워크넷 심리검사 세 가지 세 가지 본다구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 등을 측정하여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단계이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입은 내담자의 목표 달성 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상담자가 개입을 안다. 우리가 개입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중재 처치 문제 처치 그리고 상담 등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렇죠. 자 평가 상담자가 상담자의 뭐예요? 상담자의 개입이 그렇죠. 개입이 개입이 아니면 중재라고 해도 될까요? 중재가 중재가 상담자가 선정한 목표 내담자의 목표 선정에 수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니까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선생님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지금 첫 시간이었는데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자신이 생기시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줄이셔야 돼요. 암기할 건 줄이고 우리가 답을 써내는 능력은 많이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거 그냥 공부하시고 너 잘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선생님들의 키워드 탁탁 체크해놓고 빈 백지에다가 써보시는 연습 이거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합격이 기다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